이 노래는 어..이거는 사실 보이골드형이랑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짧게 두개 돌려드리고 그게 빠른 배는 한 10월쯤 나올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앞머리가 돼가는데 엄마와 아버지로 자동으로 접수하고 그러면 다음 곡을 해보겠습니다 귀신 주세요 너무 부족한 춤 하고 싶은 간격 우리 어디지 이해해 자기가 가져 меш해 만들ates 뽀텀 뽀삭 Renault 존나졌네 번뜩하고 내 뒷다든지 뜨고 앉아 말고 다시 늦어보며 다 아픈 게 좋은 거란 말은 좋은 거지 따지는 나도 좀 지긋지긋한 거지 엄마 편의적도 안 해도 될 때까지 뭘까 엄마 좋아하는 시원까지 살리게 네 말 지킬 수 있게 지나 자신 없는데 네 말 직전에 아무리 나 자신 없는데 저기 DJ 제보 왜 이렇게 나와 저도 멍청이지 넘겨봐야 돼 룩이 말하니 가기 말하니 룩이 파리 내 내 때 룩이 파리 내 때까지 빠진 게니 다 썼던 두 범인장에서 더 입은 깨뜨들 위하진 더 원이나 이제 너희들 알 수 있게 라이 바쁨에 또 따라왔던 트레이 누가 죽게라도 깨끗이 말할까 영불의 해야맞은 저녁 내 사고방식도 저녁돼 행복하기도 막상 안 돼 저녁 다시 아침에 누군지 영불의 해야맞은 저녁 내 사고방식도 저녁돼 행복하기도 막상 안 돼 저녁 내 사고방식도 저녁 내 사고방식도 저녁 급여해져서 다 친구들이 학교에서 너에게 많이 하도 방금 힘들었지 그치 그 때 이제 인기도 얻어보는 운돈이 손으로 볼 거니 갈게 이제 언니 초등학교야 나 모르는 소리 하는 건데 난 아직도 예전에 달라지는 날 보내니 신선이 지져나 그때보다 행복한 것 같지도 않아 난 전혀 새해 왔다 소리하지 마 오래방에서 따라 풀었었던 가슴가 너한테 가깝잖아 나에게 대체 어떤 비디가 나한테 꽃이 그래 아파 대체 막 미안 저게 너 원래 이런 놈이라서 너에게 예쁜 꽃이다 너에게 동춘받게 또 못 참사진 않은 하루 고용적인데 잘 버틴다고 이런 내가 컨셉 비례가 안 나오려고 저기 미쳐된 거 뭐가 힘들다고 전부 컨셉이 이제 벗겨 봐야 돼 벗겨 말은 니가 애매할 텐데 오늘의 팔에 대해 내 땡 Let's break 더 커져버린 beauty pain 난 손손손고 관장에서 더 행복했던 모델이 아직도 못 믿어 이젠 또 별일 없어 그는 바이오 내가 그러면 더 큰 가슴가를 보자 네 빅 humming 깊게 하아 다 다 히 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